논어 2, 4, 13번입니다.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능 이 예 예 예와 양보로써 위 호 미국 호 있는가 다스릴 수 있어 하 유 유 무엇이 있는가 어찌 있는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 하셨네요 그리고 인터넷 다른 데도 찾아보면 다들 그렇게 해석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화면에서 벗어났네요 그 다음에 제 불 능 능 능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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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없다면 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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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무엇같은가